제가 좀 늦었네요 많이들 기다리셨죠? 괜찮아요 저희도 방구 만들거려 저를 이어 다음세대 위드그룹을 이끌 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연 아까 봤어? 어찌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던지 남편 쓰러지고 그 자리 깨찬게 그렇게 좋은가? 고아 출신이라 천성이 악착같은게 우리랑 결이 달라 구도영 회장도 어쩌다 저런 여자한테 걸려서 반발한 얼굴에 넘어간거지 뭐 그러니까 아 이게 뭐야 밖에 누구야? 입 조심해 다음에 똥물을 뒤집어 씌워버릴테니까 누구야?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너 얼굴이 왜 이래? 어디 체했어? 너 왜 이래? 왜 말 안 했어 뭘? 아까 입산 여자들이 하는 소리 다 들었어 엄마 고아 출신이라는 거 뭐 좋은 일이라고 어쩐지 찾아오는 외갓집 식구들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 난 그냥 나 태어나기 전에 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엄마 정말 외로웠겠다 혜주야 엄마가 아빠 성년 후견인 되도록 내가 도장 찍을게 다른 사람들이 뭘 해도 난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무도 엄마 보시 못하도록 내가 엄마 입지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고마워 엄마한테는 해준 너뿐이야